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채치득 그리고 사채 발행공시 그리고 리픽싱공시 배당공시 오늘 사채 배당 리픽싱 공시가 거의 본물이 터졌습니다. 이처비 그룹에서 본물이 터졌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중국 러시아발 공포장이 오늘 진행이 되었죠. 중국발 소식은 장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그런 공포장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처비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대만 언급도 파장 중국 말 참견하지 마라 한국 신중해야 된다. 이 장이 끝나고 나왔죠. 장이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고 중국을 조금 건든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러고 러시아 쪽도 좀 건들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 러시아가 반너적 대행이다. 경고하고 나섰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 정치가 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특히 코스닥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장중에는 4천원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시간회가 끝나고 나서 2,400억 매도로 찍혔습니다. 기관이 2,400억 매도 이 코스닥이 지금 전세계 상승률 1위였죠. 정말로 불타오르는 코스닥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세계 하락률 1위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를 계속해서 바이오 반도체, AI 로봇, 2차전지 쭉쭉 돌아가면서 테마로 급등을 시킨 조목들 아주 크게 얻어맞고 내려오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공포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산주들이 아주 크게 움직였죠. 시장은 이런 전쟁공포 분위기 이런 재료로 아주 크게 흔들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이 다 내렸습니다. 반도체도 급등을 한번 했죠. 급등을 해서 올라간 그런 반도체 주들도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바이오도 그동안에 아주 급등했죠. AACR 이런 부분하고 미국 방문할 때 바이오 CEO들 같이 간다. 이런 소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갔는데 AACR이 이제 끝나기 직전부터 해서 계속 은봉이 나오고 있죠.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셀티미스 경우는 2.4% 내렸죠. 은봉이 6개입니다. 그나마 AACR은 선방입니다. 금방이었을 때 똑같죠. 똑같은데 오늘 AACR은 그래도 바이오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의 급등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꼬리 길게 달고 결국은 은복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코스닥에 웬만한 테마로 급등한 종목은 거의 다 밀려내렸죠. 그래도 HB는 조금 선방한 피입니다. 오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선방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공시들을 보면 지금 공시가 전부 다 사채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HB 호에스트에 전환청구권 행사 해가지고 96만 2천주 행사 한 다음 이런 소식이 나왔고 상장 예정일이 5월 9일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테라피틱스는 주식 배당 소식 4월 25일 날 상장 예정이다. 주식 배당 소식이 나왔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채를 지금 교환가액의 조정 신주인수권 행사가의 조정 후가에 해서 또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되었죠. 그리고 만기 전에 또 취득을 했습니다. 만기 전에 내 거 사가 주시오 해서 67억 또 가져오고 또 93억 가져오고 이런 소식이 또 나왔고 이렇게 취득을 하고 만기 전 취득하고 새로 이제 또 발행을 하죠. 214억 정도 4월 6일 날 결정해서 납입일이 4월 20일이다. 이거 이제 다시 갚고 다시 싼 가격에 다시 또 사채를 발행하고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채 소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HB그룹은 자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HB의 흐름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러시아 심기가 불편하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를 일부러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단발성이다 라고 보입니다. 단발성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시장을 계속 뭉개고 있는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기관들 많이 팔아대고 공매도들도 신이 낫겠죠. 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HB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갔던 분위기 그리고 이제 테마가 끝이 나고 하락하는 분위기죠. 이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쉽게 마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선 상황에 지금 전쟁에 대한 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좀 끌어내리겠죠. 외인하고 기관들이 증시를 무너뜨릴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테마 타고 올라간 거 또 바이오 AACR 끝났겠다. 이제 뭐 기대되는 허재도 없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들과 외인하고 기관 얘네들이 뭐 그냥 세력들이 끌어내리는 거죠. 제약도 마찬가지 외인 사고 기관 팔았지만 이렇게 내렸습니다. HN도 마찬가지 외인 사고 기관이 팔았죠. 계속 밀려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제약바이오의 흐름하고 괴를 같이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많이도 하락했지만 레고캠 바이오도 보면 많이 하락했죠. 고점 대회에서 많이 하락했는데 21선 언저리 받고 올라간다.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얘는 이미 벌써 깨졌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릴릴만한 호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올라간 조목들 대부분 무너뜨리고 있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많이 오르고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계속 좀 하방으로 좀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 낙폭과대로 인해서 적감의 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적감의 수가 하루 정도는 많이 오늘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적감의 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추세를 되돌릴만한 그런 명분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HLB도 그런 명분 따라서 배당이 다음주에 말에 나오죠. 그런 부분이 더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주가를 올려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올라가다가 밀리고 다시 내려줘요.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해 선고했다. 이런 소식은 단발성 소식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호재를 보자마자 1초만에 머릿속에 바로 그려졌습니다.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 매도하라 했죠. 여기 HLB가 생명하고 다 마찬가지 머리에 바로 1초만에 그려지기 때문에 매도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살 것 같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더 내려오면 더 내려오면 여기서 팔고 현금 지고 있다가 더 내려오면 다시 사도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강한 종목은 계속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올라서 조정 좀 하고 음복 나오죠. 오르고 음복 나오죠. 오르고 음복 나오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승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까지 올랐죠. 그러고 이제 밀렸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조정 좀 하고 나면 또 좀 조정 많이 하고 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급하게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좀 되면 오해선도 붙이면 바로 좀 더 상승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오늘 2%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막판에 좀 내려갔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 체비가 반등을 하려면 극적인 어떠한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극적인 호재가 나오지 못하면 제약파의 전체적인 흐름에 동참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월 간암 승인신청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 증시가 안 좋은 분위기에 난 5월달 신청한다 라는 걸 가지고 올리기에는 방해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공매들 외인들 기관들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 만한 명분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HB 방향은 결국은 제약파의 전체적인 방향 또 이 전체적인 방향은 외인들이 기관들이 내일 코스닥 그리고 제약파의 요축을 시장을 매도하느냐 아니면 낙폭가대 먼저 맞았다. 그래서 위중시즌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런 분위기 먼저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주느냐 역에 달렸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